A.C. 폭격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김기웅 부대변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김기웅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하고 오늘 제가 아침에 KBS 라디오 인터뷰했는데 그게 뭐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 됐더라고요. 네. 덕분에 제가 꾸 박사님께 한번 잘 묻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그런데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아침에 우리 정해찬 전 최고가 한 말씀이 좀 기억이 나요. 한동훈이 한 번만 고집을 꺾어라 그러면 큰 정치인이 된다. 그런 주장이었죠. 이게 결국에는 저는 제3자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관철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오늘 유튜브에서는 아침 KBS보다 좀 편하게 말하면 지금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나는 용산의 말을 듣지 않는다.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라고 요란하게 빈수레는 출범시켰는데 내용물이 없는 거죠. 만약 한동훈 대표가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 그 수석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친한계 의원들 10명으로 발의하는 거는 한 하루 이틀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제3자 특검이든 뭐든 민주당 특검에 말리는 게 보수의 배신자가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이걸 그냥 내가 접자니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일은 하나도 진행을 못 시키면서 입으로는 방송 나가서 나는 아직 제3자 특검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약이 되느냐. 본인 모양 빠지는 게 싫어서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전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일사분란하게 단일 대오로 민주당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대표가 나가서 특검의 우회 방안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만에 하나 나중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발의하면 그거는 협치를 해야 되는지 기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적정 분열 상태가 약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돋보이고자 본인이 주목을 받고자 보수 진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저는 매우 나쁜 형태의 자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우선적으로 제3자 추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1극체제인 이재명 전 대표께서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느냐.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나름대로 선수가 심판을 뽑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계속 부각하고 있지만 그건 일정 부분 해명이 됐다고 되면 저는 장회찬 최고 말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자기가 여의도 문법 안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고 했는데 되게 모호한 입장을 계속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큰 틀에서 사고해서 큰 틀에서 행동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이미 공수처 수사가 9월 중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도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해서 혐의가 없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황도 변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또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출구 전략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분 말씀에 좀 보태면 사실은 괜히 출구 전략 쓴다고 잔수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생각 잘못했다. 국민께 죄송하다.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특검은 도저히 못 받겠다. 이러고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대표가 돼보니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막가는 막가파 정당인 걸 나도 새삼 깨닫고 놀랐다. 우리 민주당이랑 더 가열차게 싸우자고만 해도 우리 아미고분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민주당이랑 잘 싸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mbm 방송 나가서 나는 아직 최상병 제3자 특권 변함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당대표나 보수 진영의 지도자가 아니라 개인 한동훈으로서의 저는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검 이야기를 계속해야만 용산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질 수 있다. 이게 연결되는 거겠죠. 정점식 정책위원장 인사 문제와. 그리고 내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 후계자가 아니다. 나는 나다. 이런 존재감을 언론에게 또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데 저는 모든 정치인은 국민 앞에 솔직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이게 대안이면 어디 친한계 의원 10명 데리고 다음 주라도 발의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발의를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친한계 의원들도 자기 이름이 여기에 올라가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 순간 보수에서 제2의 유승민으로 낙인 지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말만 이렇게 무성하게 해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느냐. 그 말씀하신 그 mbn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내가 제3자 특검법을 걸고 당선이 됐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그러면 어대한은 그러면 어디서 난 거야. 제3자 특검법 제안하는 거 보고 갑자기 무슨 어대한 대세론이 만들어졌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 저런 거 사람들은 사실은 기억도 잘 안 하고 못해요. 그냥 1년 전 6개월 전부터 그냥 어대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제가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면 꼭 해야 될 일은 목에 칼이더라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안 해야 될 일은 정말 사람의 인내 수준을 넘어선 정도의 자제력을 또 발휘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제3자 특검이나 뭐나 하여튼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게 아무리 자기한테 후폭풍으로 엄청나게 들어와도 이걸 견뎌내는 모습이 지지자들한테는 이게 진짜 지지할 만한 가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특검 삼자든 아니면 민주당이 얘기하든 특검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저는 어제 MBN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토론하고 설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시킬 수 있다.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게 저도 어떤 사람과 토론을 할 때 저 또한 틀릴 수 있다. 나의 생각이 변할 수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의 그 뉘앙스는 의청을 통해서 나는 설득할 수 있고 내가 관찰하겠다.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이 전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나는 옳다. 상대는 틀렸다. 여기에서 출발하니까 충분히 집단지성이라는 어떤 의청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짧았음을, 내 생각이 조금 부족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리더의 큰 덕목이거든요. 리더의 덕목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청의 능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뭘 만나야 설득을 하죠. 이분이 아무도 안 만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전화나 문자 1십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중지들이 공감 많이 한다는데 의청의 108명의 의원 중에 친한계를 제외하면 90명 이상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친한계 열댓 명도 자기 이름 올리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면 정말 설득할 의사가 있으면 만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분 1십의 대명사 아닙니까? 무슨 설득을 합니까? 결국 저는 제3자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냥 내가 뜻을 꺾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차일피 유야무야 애매모호한 상태로 시간을 끌면서 이 특검 논의를 그냥 뒤로 넘기겠다는 건데 저는 이건 당당한 리더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대인기피증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을 안 만나요? 그건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편한 사람 그러니까 친한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의 교류 외에 폭넓은 교류가 있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저는 당대표로서 잘하길 바라기 때문에 달라지면 좋겠습니다만 비대위원장 때는 많은 원외당협위원장과 그 당시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증언하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전화통화가 안 되더라. 텔레그램 보내라도 답장이 없더라. 그리고 특히 수도권의 원외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제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1십. 그 당시 장동혁 사무총장도 1십이더라. 이런 증언을 제가 실명으로 여러 사람한테 복수의 원외위원장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내 편할 때 나 편한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는 거 이런 태도로는 이제는 당대표가 됐으니 당을 이끌고 정말 중진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야죠.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장현찬 전 최고가 들은 대로라면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사실 정치인은 원래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제일 좋고 없더라도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가야지 실제로 그걸 했을 때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의식해서 만나다 보면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속 깊은 얘기를 못하고. 그다음에 그런 게 쌓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이로 남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참 아니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 좀 가볼게요. 이원석 얘기인데요. 그 전에 이 얘기는 짧게라도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자유파에도 그동안 없던 팬덤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막 몰려다닐 때도 꼭 나쁘게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굳이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 때의 박사모 때 팬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다 해체됐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해체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좌파는 좀 다르죠. 좌파는 지금도 여전히 노사모 사람들이 살아있고 노무현재단에서. 1년에도 아마 상당액을 모으고 있을 걸요. 그다음에 대겸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에는 손가락 갖고 혁명군 만들어서 지금의 개딸 부대가 돼서 당을 완전히 자악했잖아요. 좌파는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싸우면서 배운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의 행태가 자꾸 이재명의 개딸들을 닮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우리 장해찬 최고도 그 점을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정정식 의원을 교체하느냐 마느냐보다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한 딸들 한동훈의 강성 팬덤이 정정식 의원이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돌릴 정도로 악플을 많이 다는 게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개딸과 뭐가 다르냐는 제 말이 기사화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위험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저는 개딸이랑 똑같다고 진단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평론을 해야 되니까요. 다만 위험 수위에 조짐이 보이니 이럴 때 먼저 자중시키고 자제시키는 게 리더의 덕목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개딸들 자제시켜라. 재명인의 마음을 좀 탈퇴해라. 라고 숱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못 이기는 척 몇 번 개딸들한테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심지어 내기도 했어요. 자제가 안 되지만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워낙은 원하지 않건 자기 팬덤이 이렇게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국회의원에게 가서 악플 달고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 수락연설 때 뒤에서 그냥 제가 봤을 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열렬하게 그걸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가 마미될 정도로 의원 사무실에 전화 테러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 짝발 짚었다가 총살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도 최고위원 선거 해봤지만요. 제가 당선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수락연설할 때 뭐라고 했는지 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완전 백지상태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그런데 김민전 의원이 그냥 뒤에서 이렇게 멍하게 서 있었다고 이거 신속모독이다는 식으로 완전 테러를 가해서 오죽하면 김민전 의원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호소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잖아요. 이게 약간 개딸 초기 버전인 것 같거든요. 이 수준은. 아니 그거는 초기 버전은 아닌데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나가면 지역구 의원 사무실 찾아가서 테러하고 트럭 시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보수에 있었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 대표가 자신의 팬들에게 자제해달라. 우리 당 안에서는 내부 총질 안 하게 해달라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요. 보수가 팬덤으로 선거에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압승을 거둔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MB한테 팬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시대정신으로 승리한 겁니다. 유능함으로.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총선 승리한 대통령도 사실은 MB입니다. 18대 때 승리했고 19대 때는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키를 넘겨주면서 승리했죠. 팬덤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팬덤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개딸 비슷한 짓을 해도 이기려면 용인해줘야 된다는 건 완전히 착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면 민주당도 예전에 2017년 조기 대선 때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할 때 그때 댓글 엄청났거든요. 안희정 쪽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피부를 벗겨버린다 그런 쪽에 댓글도 달고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 그때 후보가 공개적으로 또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 이른바 친문과 친한 쪽에 아주 핫하게 붙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양념 표현을 좀 썼었죠. 양념. 그런데 지금 그 친문들이 이른바 개딸들한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는 겁니다. 그때는 본인들 편일 때는 그게 문제를 인식을 못하죠. 그렇지만 당하고 나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 중에 아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할 거라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이거는 폭력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고. 김민전 최고위원 관련해서는 그 정도는 제가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우리 당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는 팬덤이라는 거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두 분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국민의 뜻 민심 민의 이거를 존중하고 앞세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말끝마다 민심과 국민 눈높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심과 국민 눈높이는 계량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지금 마음대로 이게 민심이야 그러고 밀고 가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정치 퍼플리즘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어느 독재가 나 독재한다고 독재합니까? 국민의 뜻 민심을 앞세워서 독재하죠. 그 점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소환 대면 조사했어요. 현직 영부인은 사상 초유고 그리고 사실은 그 두 사건은 이미 다 국민건익위원회의 발표나 또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건 사건도 안 돼 꺼리도 안 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설득했고 김건희 여사가 결단을 내려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검찰청사에 나와서 수사 안 받았다고 이걸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고 두 사람이 주장하고 나섰어요. 한 사람이 이원석이라는 자고 또 한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준으로 딱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먼저 그걸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민심을 여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해서 정치인과 그다음에 또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워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가 있을 때 대면 조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진실을 사실관계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를 받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충분히 하면서 국민들에 대해서 뭔가 미진하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얘기를 잘 풀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선을 딱 걷잖아요. 대면 조사라는 그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제3에서 했다는 뭔가 특혜 받았다는 그런 뉘앙스로 딱 고정된 겁니다. 그게 딱 박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나서도 검찰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사과를 요구했고 공개 수사하게끔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처음에는 언론에서는 지시했다고 했다가 언급 정도로 바뀌긴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의혹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검찰 수사라는 단계에 들어섰고 이후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할 타이밍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워딩 때문에 계속 이게 증폭이 돼서 특검으로 가는 거에서 자락을 깔아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총선 때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나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문제도 민주당이나 언론이 키운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에서 일을 키웠거든요. 그랬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도 이종섭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황상무는 죄송하지만 더 몰라요.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대중의 인지도나 인식이. 그런데 그걸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키우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고 난리가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영부인이 처음으로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우리 김기응 대변인님 말씀처럼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보통 서면 조사로 가름하거나 할 텐데도 불구하고 재임 중에 최초로 대면 조사를 받았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특권 내려놓기가 되는 건데 제3의 장소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특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 강화 프레임은 민주당이 아니라 왜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표가 걸고 있느냐. 특히 이원석 총장은 한동훈 대표의 사시동기로 연서원 동기로 아주 막역한 사이이고 사실 이원석을 검찰총장 만드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추천이 지대한 역할을 했죠. 초기에는 한동훈 장관을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면서 한동훈 사단을 다 등용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전 정부에 대한 수사라도 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 그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라고 이해라도 할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번번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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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다는 수사팀 증언이 기사로 나와 있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 핸드폰 압수수색이 사실 요즘 수사의 핵심이잖아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은 빼라. 자택과 사무실은 빼라. 그럼 대체 어디를 압수수색합니까? 이게 이원석 총장의 의견이었다고 기사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과 전 정부 수사는 이상할 정도로 신중하게 하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약점 잡은 것처럼 지고 흔들면서 본인들의 검찰 내에 해계모니를 잡으려는 수단으로 도구로 이어간 것은 아닌가. 저는 참 이제 임기가 다 끝났고 자연스럽게 9월에 퇴임을 하겠지만 잘못된 인사였다고 보고요. 이원석 총장과 맞서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 할 때, 전주지검장 할 때 그 누구보다 독하고 집요하게 이재명과 문재인 수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사는 전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얼마나 수사를 잘했느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이원석 총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권교체를 우리가 진짜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했냐 했을 때 간단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잘못된 부분 밝혀내서 죄 지은 사람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있었고 서해공무원 월북 조작도 있었고 또 탈북업인 강제 북송도 있었고 그다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조사받는다고 하대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지금의 어떤 현 정부에 대해서는 법불악위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워딩도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일을 과하게 키우고 정치인이 다 됐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주사바 정권의 범죄와 이재명 세력의 범죄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수사 또는 방치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벌써 1년도 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비판의 끝에 나오는 어떤 얘기에 좀 이렇게 딱 걸릴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그런데 결국은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이온석을 총장으로 앉힌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사람을 못 봐도 그렇게 못 볼 수가 있냐 이런 아쉬움과 비판이 있어요. 그 점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이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이 좀 정상화되고 있고 수사가 속도가 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영전시킨 것 아마 이온석 총장 이후에는 9월에 정말 강고의 검사가 검찰총장이 될 것 같고요. 물론 한동훈 사단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중용해서 전정부 수사나 이재명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의 최종 책임을 대통령께 묻는 것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년 직위이자 후배가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뭐 어떻게 그것도 참 누가 알았을까? 저도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 나고 두 사람 나고 저 김기원 대표 물러났을 때 다음 비대위원장 한동훈이어야 된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접니다. 아 그래요? 총에 나가서 제가 공개 발언도 했어요. 원예위원장 다 모이고 하는 자리에서 제 입술을 그냥 가만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좀 두꺼워진 것 같은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정말 알기 힘든데. 아니 그때 나하고 토론을 했었어야 되는데. 끝장 토론을. 그런데 정말 이 아쉬움을 우리가 정말 쓴 약으로 삼아서 남은 3년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매진해야죠. 검사, 검찰이라는 조직은 어떤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증명하는 조직 아닙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문제 제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냉정하게 두 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 수사로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서 증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짧게 조금 한 10분 정도 더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된 이슈들은 다 다른 데서도 다룰 수 있는데 김경률이란 자가 아직 안 죽었나 봐요. 이 자가 지금 어제 그제 계속 떠돌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실에 의해서 추천받았다는 거예요. 금감원장 등등. 이제 정치권에서는 한동훈이가 김경률이 추천하지 않았냐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그걸 이제 부정하는 과정에서 나는 대통령실에서 추천받아. 대통령실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사실상. 이제 이 자가 이렇게 지금 계속 떠돌고 다닙니다. 이 문제는 좀 확실하게 팩트체크도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듯 해서 제가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쭙겠어요. 저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이분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는 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앙뚜아네트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당일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가서 서울시당이었죠. 그때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전략공천을 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고 뒤늦게 두 분이 사과는 했지만 그야말로 이제 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선거 과정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온몸으로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만약에 본인이 진짜 한동훈 대표를 위한다고 하면 자중하고 인터뷰를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단초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그때 원희룡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실에 본인을 추천했다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분란의 여지를 씨앗을 저는 낳고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팩트를 자신 있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팩트체크하기보다는 김경률의 입을 통해서 당정 갈등, 고순의 갈등을 일으키는 걸 많은 언론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인수위 당시 정권 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김경률 회계사를 금감원장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인수위 딴에서 이미 금감원장 내정자로 이복현 원장이 올라가서 검토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성사될 수 없는 카드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동훈 장관이 초기만 해도 사실 이 정권의 황태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도 본인이 비대위원 돼서 정치적으로 정제 안 된 막 아구잡이 내부 총질 난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진보 진영에 있었지만 이재명과 잘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23년이죠. 정권 바뀌고 1년 뒤에 4월 달에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했던 김은경 전 금감원 부원장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그 자리 금감원 부원장에 해당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이제 인사검증 동의를 받아서 검토가 되다가 모종의 이유로 이제 인사검증이 중단되었고요. 그 이후에 검증이나 이런 데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민연금 관련된 이사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 금감원장도 아니네. 금감원장으로 초기에 추천이 됐었고 초기는 인사검증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하겠다 검토했던 건 금감원 부원장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두 차례의 인사추천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금감원장으로 추천된 것은 인수의 시절 그때는 한도원이가 추천했다. 그럼요. 명확한 팩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감원 부원장급에 해당되는 다른 자리로 추천이 됐는데 그거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무구의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팩트를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만 책임지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어쨌든 중간에 이제 드랍이 됐어요. 끝났어요. 그건 문제가 없으면 드랍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실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 추천을 해도 인사검증 동의나 자료 요청은 대통령실 직원이 다 하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추천을 해도.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인사검증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이 자리에 나를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당대표와 김경룡 회계사 사이의 관계면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추천했다는 걸 김경룡 회계사가 모를 리는 없고 다만 실무적인 접촉 인사검증 동의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동의를 해야 요새는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동의하신다면 이런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세평 조회를 위해서 당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이름과 연락처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아마 뭐 총무비서관실이나 이런 데서 인사비서관실에서 연락을 했겠죠. 이 요청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나한테 접촉했는데 대통령실 추천인데 이거는 진짜 말장난인 거죠. 이걸 저는 모르고 말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교묘하게 프레임을 비틀어서 한동훈 대표에게 나를 추천했다는 부담을 안 얹어주기 위해서 김경룡 회계사가 한동훈의 사람답게 저는 일종의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오늘 저 장해찬 전 최고가 알고 있지만 얘기할 수 없는 것 그다음에 이미 사실 확인이 다 된 거 이것을 잘 가려가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인수위 때 나름 고위직이었거든요. 인수위의 단장이 딱 두 명 있었어요. 청와대 이전 TF 단장했던 윤한옥 의원 그리고 청년소통 TF 했던 저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나름 이런 인사가 돌아가는 것은 인수위 부위원장이나 고위 인수위 비서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게 대통령이 금감원장 추천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김경룡 회계사를 금감원장 추천했을 때 이미 이복현 원장을 내정자로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 추천이 중복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픽은 처음부터 이복현이었고 김경룡 회계사는 한동훈 픽이었고 그러나 금감원장은 안 돼서 나중에라도 금감원 부원장 하나 임기 끝났을 때 챙겨주려고 실제로 인사검증 동의를 받아서 진행됐던 거고 그 과정에 실무 절차를 대통령실 직원이 했을 뿐 최초의 추천을 대통령실 직원이 서류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추천했다는 건 진짜 말장난이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에 뭔가로 있다면서요. 네. 뭐 이상과 자리가 하나 있어요. 아니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도 많고 광화문 국민혁명에서 몸을 던진 사람들도 많고 또 좁게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고생한 사람들 다 많은데 이 사람들이 문재인이가 알바퀴 해놓는 바람에 자리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동안 제대로 어디 뭐 역할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경륜 이거는 다 그래도 지껏 다 챙겼네. 한동훈이가 챙겨준 건지 어쩐 건지. 그런 셈이죠. 다 챙겼네. 왜냐하면 우리 김기웅 부대변인도 동의하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생업 다 내려놓고 그렇죠. 경선 때부터 함께했던 동료들 중에도 아직까지 일할 자리 못 찾은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상 2021년 6월에 지금 3년 전 좀 더 됐죠. 그때 저도 이제 월급을 21년 6월에 kbs 19년 단위 다 나와서 그 해 우리가 인수위 때 돈을 못 받습니다. 저는 인수위 때 월급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대통령 시에 들어가면 5월달 월급이 없어요. 6월부터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증 거쳐서. 그래서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케이스고 들어갔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 빌딩대부터 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했는데 못 들어간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이 이야기는 언제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희생해서 정권 교체한 것처럼 말하는데 본인은 좌처는 당했어요. 그것 좀 줘. 그렇지만 검사장 고위직 신분 유지하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있었어요. 그때 뭐 선거를 했습니까. 대통령 유세를 같이 다녔습니까. 생업 다 내려놓고 백수 신분으로. 솔직히 대선 캠프라는 게 말이 좋아서 대선 캠프지 공식직하면 다 백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다 포기하고 뛰어든 사람들이 숱한데 내가 혼자 싸웠다. 내가 혼자 야당과 상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김경룡 회사가 국민연금에 이사인가요. 의결권 있는 어디 자리에 하나 있는데 사회이사 같은 거. 우리 이마 빌딩에서 봤던 사람들 얼굴이 막 스쳐 지나가면 미안해 죽겠어요. 고생을 하고도 자리 못 가고도 불만 안 내비치고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김경룡 같은 자가 조용히 있으면 별로 이슈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꾸 떠들어대니까 할 수 없이 지금 팩트 점검 차원에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게 대통령이 출전했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대통령실에서 출전했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진짜냐 하고 오늘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아주 디테일한 얘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은 우리가 어쩌다 얘기 끝에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정말 정식판에서는 진짜 고생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꽤 역사가 오래됩니다. 우파 경우에. 자유우파 경우에. 이를테면요. 김영삼이 대통령 됐을 때는 수십만의 민주산학회 회원들이 선거를 띄웠거든요. 그때는 3당 합당됐지만 당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수십만의 민주산학회 회원들이 띄웠어요. 이 사람들 중에요. 이 사람들 희망은 딱 하나였어요. 청와대 가서 칼국수 한번 먹어보자. 그 칼국수 먹은 사람이 그런데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 자유우파 진영이 이상하게 무슨 전통에 그런 것 같아요. 임영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 그 시계를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바람에 현역 국회의원들도 딱 부부식에 한 쌍 받는 걸로 끝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누가 경조사가 있어요.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내가 직접 모르는 사람이면 보내지 마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위에서는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져서 1년 2년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애가 결혼을 한다는데 대통령 화한도 하나 없어. 꼭 가처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정부도 이제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목에서는 좀 정말 좀 짚어보고 뭔가 좀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그걸 보완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은 진짜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이게 보면 어렵게 진짜 불확실한 가운데서 길을 내서 국민과 함께 그리고 많은 지지자와 함께 정권교체를 했는데 이게 넉넉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만든 건데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목소리 내면서 저는 마지막 고 박사님 말씀의 울림을 좀 느꼈는데요. 정말 고생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대우하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가 없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청년 정치 학교가 어떻고 이래서 청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고생한 선배들 언젠가는 다 청년이었잖아요. 이 바닥에서 저도 청년 최고위원 했고 저보다 더 고생한 선배들도 많고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고 새로운 인물들이 보수의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영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이전 정부보다 정말 고생한 사람들을 대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좌파 사상을 못 버리고 그냥 이재명 싫어하는 좌파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면 다음은 없습니다. 누가 다음 대선 때 또 목숨 걸고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포격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기영 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